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가 지난 6일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생활방역분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생활방역분과위 위원들은 생활방역분과의 활동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채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하남시는 지난 6일 미사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생활방역분과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상우 하남시장을 비롯한 유병남 지역자율방제단장, 송환석 하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위원 11명과 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생활방역분과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분과의 활동상황 보고 및 향후 대응활동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나아가 회의 후 미사놀이공원에서 공공시설물 방역 진행 및 시민대상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유병남 위원장은 생활방역분과와 자율방제단의 협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우 하남시장은 생활방역분과위원은 10개 단체로 구성된 풀뿌리 공동체로 하남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단체와 공유해 방역활동에 활용한다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